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방송 올리려고 합니다 닥터케이의 주식기초강의 인데요 자 오늘 그 첫시간 1회 캔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기초강의는요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하시다가 캔들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 짧게 짧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압축적으로 설명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출퇴근시나 아니면 친구 기다리실 때 간단하게 보시기 좋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캔들이라고 하면 봉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초처럼 생겼다 해서 캔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캔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봉 이렇게 시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양봉 그리고 은봉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맞힌 게 은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양봉은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 상승시에 나오는 것이죠 은봉은 바랗게 생겼고 물론 색깔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그렇게 해놓죠 자 하락할 때 나오는 봉이 은봉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고 위에 올랐다가 밑으로 밀리는 꼬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고 이것을 윗꼬리라 그러고요 자 몸통이 있고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땡겨 올리는 아래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양봉 은봉에 다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윗꼬리 있는 양봉이 있고 아래꼬리 있는 양봉이 있고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윗꼬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봉도 아래꼬리 윗꼬리 이렇게 단 게 있죠 자 몸통이 있고 꼬리가 달린 게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몸통은 몸통은 거의 없고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말이겠죠 자 아래 윗꼬리만 달린 이런 모습도 있다 이것을 돛지라 그러거든요 자 시가와 종가가 같고 아래 윗꼬리가 있는 이런 모습을 돛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같고 위에 없다고 생각하면 아래 꼬리만 단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윗꼬리만 단 모양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것만 알아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뿐더러 이게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정리하는 겸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양봉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가 적가고 그 다음에 쭉 올라서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을 양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운봉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가 고가이고 밀려서 그러니까 빠져서 종가가 적가인 경우 이것을 운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윗꼬리 다는 이런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자 아래 꼬리 윗꼬리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지와 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니까 어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저항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꼬리 부분은 지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보시면 막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다가 자꾸 여기를 지키려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움직일 때 여기 가면 자꾸 밀리는 그런 부분을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시가가 자 여기서 시작했고 밀렸는데 다시 땡겨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지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빠졌다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가니까 대밀려서 끝났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모양들 아래 꼬리 윗 꼬리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같고 자 이건 도치 시가와 종가가 같고 아래 꼬리 윗 꼬리 닿은 모습 이걸 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빠르게 모양부터 정리하자면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같고 아래 꼬리를 닿은 모습도 있고 이렇게 윗 꼬리를 닿은 모습도 있고 이런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강의 듣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설명해 드리니까요 시가와 종가가 같고 밑으로 밀리다가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였고 밀리다가 잡아당겼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죠 그리고 시가가 여기였는데 올라가다 밀려버렸으니까 별로 안 좋은겁니다 이 두개의 모양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치형에는 자 그리고 도치는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방향 전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가가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그 상황에서 도치가 나타나면 반대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빠질 때는 대부분 원봉으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봉으로 빠지다가 여기서 도치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턴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인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당겨 올리는 아래 꼬리도 있을 수 있구요 이렇게 상승할 때 위로 갔다가 다시 저항받아서 내려오는 이 꼬리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주가들의 저항을 받아서 그렇고 이런 부위에서 지지를 받아서 그렇다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죠 차차차차 제가 방송할 테니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설명해 드리면 헷갈리시고 어려우니깐요 상승시에는 이렇게 양봉이 큼지막하게 나오는게 좋죠 상승시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것이 좋구요 이렇게 조그마한 양봉보다는 그 옆에 있는 큼지막한 이런 양봉이 좋다 그렇게 하나 기억하시구요 하락할 때는 그러면요 반대이겠죠 하락할 때 이렇게 큰 양봉에 서면 좋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는 비교적 이렇게 조그마한 양봉 이런 것이 더 좋다 주식은 올라가야 좋은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강하게 양봉이 크다는 것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양봉보다는 강하게 올라가는 양봉이 좋고 그것을 흔히 장대 양봉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큰 장대 은봉보다는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는 은봉이 더 좋다 조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나 하락시에는 작은 봉 그리고 상승시에는 큰 양봉이 서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기초강이 계속 이어지니깐요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친구 기다릴때 어떠한 부분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주식기초강이 계속 이어질테니깐요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